50대 파킨슨병 환자가 실종 사흘 만에 119 구조견에 의해서 발견됐다고요. 지난 22일 강원소방본부에 신고가 하나 접수됐습니다. 형이 집을 나간 지 3시간이 됐는데 기고하지 않았다는 신고였는데요. 자체 수색을 벌인 결과 50대 남성 A 씨는 파킨슨병 환자로 당시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경찰은 최초 신고 하루 뒤인 23일 오후 춘천 봉의산 소양정의 CCTV를 확인하고 A 씨의 동선을 파악해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수색 작업을 이어갔고 이틀 만인 24일 오전 봉의산에서 구조견 가온이를 통해 A 씨를 찾아냈는데요. 발견 당시 A 씨는 요통 등을 호소해서 춘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